질소질 비료를 암모니아트나 요소테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토양산성화라든가 양이온의 기량작용이라든가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토양에 고정이 되고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양 자체가 벌써 25%가 낭비가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농사백단 박세진입니다. 고추의 영양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의 특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간 강수량이 600에서 1500mm가 필요하다. 300평 기준으로는 600에서 1500톤 정도의 물이 급수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강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양의 과습이나 저습이 낙화에 굉장히 큰 원인이 되어요. 연속착화형 과체류이기 때문에 꽃이 얼마나 잘 피냐 안 피냐가 생산량이랑 직결이 되는데요. 이제 강수량, 급수량을 잘 못 맞추게 되면 과습이나 저습 조건에서 꽃이 지고 착화가 안 되기 때문에 급수량을 반드시 잘 체크하셔서 하셔야 되는데요. 그 내용은 뒤에 더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조건 같은 경우는 10에서 12도에서 생육이 완전히 정지가 된다. 그리고 16도 밑에서는 착화가 굉장히 불량하게 되고 6도보다 떨어지거나 35도보다 높아지는 고온 조건에서는 낙엽이 져서 아무래도 광합성 효율이나 광합성 동화산물의 축적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건전한 고추의 생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종합을 하면 24도에서 35도 정도의 생육이 가장 좋다는 고추를 육류하는 기간 말고 정식하는 것부터 수확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사실은 저온 조건보다는 오히려 고온 조건에서 고추가 생리장애나 스트레스를 입을 우려가 훨씬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온에, 저온을 포함한 기상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스트레스의 내성을 키우는 식으로 영양관리를 반드시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칼슘의 중요성이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죠. 도양 부분 보시면 배수가 좋아야 한다. 말씀드린 대로 과습도 마찬가지지만 저습일 때도 낙화, 꽃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배수가 좋은 토양이어야 하고요. 대부분의 작물과 마찬가지로 약산성, 더 정확하게는 pH 5.5에서 6.8의 고추의 생육이 좋다고 합니다. 서두에 강조드린 대로 결국에 포인트는 온도 조건도 포인트고 토양 조건도 포인트지만 저는 급수량을 반드시 잘 조절해서 고추에 공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증발산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ETO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준 증발산량이라고 부르는데 구하는 공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포털 검색 엔진에 기상청 수문기상 가뭄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치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상에 관련된 데이터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증발산량 탭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지역에 증발산량이 나오게 됩니다. 증발산량이라는 것은 결국에 증산량과 증발량을 합친 건데요. 토양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증발량 그리고 작물의 기공을 통해서 물이 분출이 되는 증산량을 합친 개념이에요. 결국에 토양에서 물이 제거가 되고 없어지고 증발이 되고 작물 표면을 통해서 물이 증산이 되어서 없어지는 그 양만큼 최소한 그 양만큼은 고추에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개념인데요. 이 증발산량은 말씀드린 대로 기상청 수문기상 가뭄정보시스템을 클릭하시고 증발산량 탭에 들어가시고 해당 지역만 선택을 하시면 날짜별로 증발산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증발산량을 반드시 찾아보시고 여기 곱하기를 하셔야 되는데 곱하기가 바로 작물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흔히들 추천하는 작물계수는 작물별로 구분하지 않고 4월부터 10월까지 농사를 짓는 기간 동안 초순, 중순, 하순 별로 작물계수를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 4월 중순 같은 경우는 0.5니까 기준 증발산량에다 0.5를 곱해주면 되는 건데요. 고추를 한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걸 활용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유묘기에는 그냥 0.6 정도를 곱하기 인자로 가져가시고 영양생장기에는 1.15 정도를 곱하기 인자로 가져가시고 반대로 생식생장기, 영양생장기보다 물을 좀 덜 주어야 되죠. 생식생장기에는 1.05를 곱하기 인자로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을 하면 하루 동안 공급해야 되는 물 소비량은 아까 비상청 수문기상 가뭄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보셨던 증발산량에다가 작물계수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8월 25일이고요. 보령에서 고추를 재배하신다고 하고 300평 정도에 얼마의 물을 공급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상청, 수문기상, 가뭄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보니까 기준 증발산량이 5.9mm로 나옵니다. 하루에 5.9mm의 물이 증산도 되고 증발도 되었다. 그런데 8월 25일은 고추가 생식생장기죠. 생식생장기니까 1.05로 곱해주게 되면 하루에 6.195mm를 내 밭에 공급을 해야 된다. 300평이라고 하셨으니까 단일 환산을 하면 300평 기준으로는 하루에 내가 6.195톤의 물을 공급을 하는 게 고추의 생육에 제일 적합하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고추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을 하시는 분들도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괄적으로 먼저 양분이 고추의 어떤 역할을 하냐. 결국 고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수확량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추의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양분을 적절하게 잘 넣어줘야 되는데 사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질소, 인산, 칼륨부터 시작해서 칼슘, 마그네슘, 황의 다량 원소랑 밀양 원소가 모두 다 중요한 인자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질소를 주면 수확량이 많아지고 칼륨을 주면 수확량이 많아지고 라는 건 없는 거예요. 모든 양분들이 균형있게 초기, 중기, 후기에 균형있게 맞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양분별 사용량이나 비율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꼭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살펴보시면 질소, 인산, 칼륨의 사용량으로 보지 마시고 비율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기별 비율. 자, 파종, 고추의 파종이 시작이 돼서 이제 영양생, 유묘기, 유묘를 하고 꽃이 피는 시기, 꽃이 피는 시기까지를 보통 우리가 영양생장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가가 돼서 어린 과실이 계속 발달되어지고 커지고 2화방 생기고 3화방 생기고 쭉 계속 따질 테니까 그 이유를 이제 생식생장기라고 부를 때 질소 같은 경우를 보시면 영양생장기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요. 생식생장기에도 꽤 많이 사용되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작물들이 이제 영양생장기의 질소가 많이 사용이 되고 생식생장기의 질소의 사용량이 거의 없어야 되는데 고추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질소의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칼륨 같은 경우는 그 증가폭이 훨씬 더 큰데요. 영양생장기보다 생식생장기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칼륨이 사용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양생장기에는 질소랑 칼륨의 비율이 거의 엇비슷하거나 질소가 높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생식생장기에는 칼륨의 사용 비율이 질소의 사용 비율보다 훨씬 더 높게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소를 초기, 중기, 후기에 꾸준하게 많은 양, 꽤 많은 양을 공급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특히나 중기 이후에는 칼륨의 공급량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칼륨과 질소의 비율은 더 높아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산은 다른 작물과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많이 꾸준하게 사용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밑거름에만 인산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인산이 필요한 시기에 꾸준하게 공급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식이 시작되고 나서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건조물들이 어디에 많이 축적이 되고 있냐는 건데요. 과실 부분 보시면 제일 많이 축적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일화방이 수확되는 시즌, 일화방이 수확되는 시기 이후에 과실의 건조물 함량이 굉장히 빠르게 축적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추의, 고추잎을 먹긴 하지만 고추잎 때문에 농사짓는 게 아니라 과일 때문에 농사짓는 거잖아요. 그럼 과일이 언제 이렇게 급격하게 비대가 되어지냐 정확하게 비대는 아니지만 비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급격하게 비대가 되어지는 시기가 일화방이 이후다. 일화방 수확이 이후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 같은 경우는 밑거름의 양은 조금 줄이시고 일화방 이후에 공급을 하시는 윗걸음의 양을 굉장히 많이 늘리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밑거름의 양, 똑같이 비료를 주실 거면 300평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200kg의 비료를 주실 거면 밑거름의 100kg, 윗걸음의 100kg가 아니라 밑거름에는 50kg, 그리고 오히려 윗걸음의 150kg 이런 식으로 밑거름의 양을 조금 줄이시고 윗걸음의 양을 늘리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소량으로 다회, 소량으로 다회 분실을 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고추야말로 관주재배가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소량으로 다회 분실을 하셔야 되니까 관주재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질소의 역할입니다. 질소의 역할 같은 경우는 그냥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롯치 합성하고 세포분열 촉진하고 아미노산이 합성돼서 단백질 함량도 늘어나고 효소의 활성화를 높여주고 결국에 수확량도 높이고 품질도 높인다. 사진으로 보시면 정량의 질소가 들어간 거랑 질소가 안 들어간 거 자세하게 보시면 정량의 질소가 들어간 거랑 정량 대비해서 질소가 40%, 20%, 10%밖에 안 들어간 거 질소가 아예 안 들어간 거 초장의 차이가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작물의 활력도, 활성도가 굉장히 크게 많이 차이가 보여지고요. 뭐 엽색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강압성 효율도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확량과 고추의 수확량과 품질에 큰 차이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질소가 부족할 때는 노엽부터 시작해서 황화가 되고 황화된 입에 말단 부분 다 괴사가 되고 생육도 떨어지고 수확량이랑 품질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량의 질소는 후기까지 꾸준하게 공급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질소의 종류는 다 기억나시죠. 젤산태 질소, 암모니아태 질소, 요소태 질소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질소의 형태에 따라서 실제로 고추의 수확량이 달라지냐를 실험한 자료인데요. 젤산태 질소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량 암모니아태만 들어갔을 때 그리고 젤산태 질소가 1, 암모니아태가 3, 젤산태 암모니아태가 동량, 젤산태가 3, 암모니아태가 1의 비율로 들어갔을 때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언제 건조중량이 제일 높냐 살펴보니까 젤산태가 3, 암모니아태가 1 정도의 비율로 들어갔을 때 무조건 젤산태를 3, 암모니아태가 1 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젤산태 질소가 암모니아태 질소보다 훨씬 고추의 생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젤산태가 2, 암모니아태가 8부터 젤산태가 1, 암모니아태가 2 이런 비율로 쭉 가는 거고요. 젤산태가 1, 암모니아태가 1 비율로 가는 건데 젤산태 비율이 높아질수록 젤산태가 8, 암모니아태가 2 젤산태 비율이 높아질수록 고추의 건조중량이 늘어나고 있다. 고추의 수확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소 같은 경우는 초기도 공급을 하셔야 되고 중기도 공급을 하셔야 되고 후기도 꽤 많은 양을 공급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반드시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적정한 양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초기 예를 들어 300평 기준으로 5kg의 질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중기에는 7kg가 필요하고 후기에는 8kg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양이 준수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료의 스펙 같은 경우를 저희가 열심히 보죠. 초기에는 30, 10, 10의 제품을 사용해서 질소 양을 보충을 한다면 중기에는 20, 20을 사용해서 질소의 사용량을 보충을 하고 후기에는 칼륨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10, 20, 30 같은 제품을 사용해서 질소의 양은 조금 줄여서 공급을 하고 칼륨 양은 많이 늘려서 공급을 하고 그런 패턴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 그런 패턴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패턴 안에서의 질소의 형태를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요소태나 암모니아태 질소 같은 경우는 질소한테로 변환이 되고 흡수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개갈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유기태 질소는 조금 저희가 무시하기로 하고 암모니아태 질소가 있고 질소한태 질소가 있고 이쯤에 요소태 질소가 있다고 했을 때 요소태가 암모니아태로 변환이 되어지고 암모니아태가 질소한태로 변환이 되어지는 과정의 모식도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변화 과정이 시간이 꽤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기에 넣고 후기에 넣고 초기에 넣은 질소는 초기에 넣은 질소는 초기에 이용이 돼야 되고 중기에 넣은 질소는 중기에 이용이 돼야 되고 후기에 넣은 질소는 후기에 이용이 돼야 되는데 잘못된 질소의 형태일 건데 암모니아태 질소의 전량이라든가 요소태 질소의 전량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질소한태로 변환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초기에 넣은 암모니아태나 요소태 질소는 초기에 이용되는 게 아니라 중기나 후기에도 이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초기에 5kg가 이용되어야 되는데 초기에는 3kg밖에 이용이 안 되고 후기는 8kg가 이용이 되는데 후기에 오히려 20kg, 30kg 질소가 너무 과잉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추 같은 경우는 1화방 이후에 굉장히 많은 양의 웃걸음이 들어가야 돼서 소량 분시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랑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코팅 제품이라든가 완유성 제품이라든가 요소태 질소나 암모니아태 질소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변환이 되어져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소량 분시에는 맞지 않는 컨셉이라는 거죠. 사실 질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추의 수확량 증가 아까 보셨던 그래프죠. 고추의 수확량 증가를 보시더라도 질산태가 훨씬 더 유리하고 소량 분시 쪽에 맞는 비료의 형태라는 것도 질산태가 제일 유리하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소태 질소, 암모니아태 질소, 질산태 질소를 여기서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소태 질소, 암모니아태 질소, 질산태 질소 중에 고추가 선호하고 흡수하는 질소는 질산태 질소라는 거고요. 질산태 질소가 되기 위해서 요소태는 가수분해 한 번, 질산화 한 번 총 두 번의 두 단계의 변환 과정이 필요하고 암모니아태 질소도 마찬가지로 질산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흡수될 수가 없다. 질소의 형태에 따라서도 흡수 양을 맞출 수가 없다. 흡수 양을 보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산태 질소가 고추 쪽에 질소 쪽에는 가장 적합한 질소의 공급원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특징으로는 이제 뭐 토양이 흡착되는 정도라든가 양이온과의 기랑 상조작용이라든가 토양의 pH 변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산성화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이쪽이 이제 암모니아태 질소를 시비한 토양 그리고 질산태 질소를 시비한 토양인데요. 질산태 질소 같은 경우는 흡수될 때 음이온이기 때문에 흡수가 될 때 근건부에서 음이온을 흡수한 대가로 한문자의 음이온을 방출하게 되는데요. 그 음이온이 바로 수산화이온이고요. 이 수산화이온을 방출하기 때문에 근건부의 pH가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진을 보시면 pH 6에서 6.5 정도의 토양으로 보여지네요. 반면에 암모니아태 질소 같은 경우는 질산화 과정에서 수소이온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물이 암모니아태 질소를 흡수를 하게 될 때 작물이 암모니아태 질소를 흡수하게 될 때 양이온인 암모니아태 질소를 흡수했기 때문에 공평하게 또 근건부에서 양이온인 수소이온을 방출하게 되고요. 총 두 단계에 걸쳐서 암모니아태 질소가 질산화되는 과정 그리고 암모니아태 질소가 흡수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수소이온이 방출이 되기 때문에 토양 pH가 떨어지게 되죠. 실제로 사진으로 보시면 토양 pH가 4.5 아까 암모니아태를 시비한 토양과 질산화 질소를 시비한 토양이 질소의 종류만 바꿨는데도 이렇게 토양의 pH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토양 pH가 달라지게 되면 양분의 흡수 효율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 인산 정도만 보실까요? 중성 토양에서 조금 흡수가 되는 모양새이고요. 점점 산성화될수록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점점 알칼리성이 될수록 흡수 효율이 떨어지게 되죠. 인산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점점 산성화가 될수록 알루미늄이나 철 등의 금속 양이온들과 결합해서 불용화가 되는 거고요. pH가 올라가게 되면 칼슘 등의 양이온과 결합해서 불용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pH를 약산성 정도에 맞추는 것이 양분의 흡수 효율이 제일 높은데 암모니아트 질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시고 요소트 질소를 계속 사용하게 되셔가지고 pH가 떨어지게 되면 약산성보다 pH가 떨어지게 되면 고추가 생육에 제일 적합했었던 건 약산성 토양이었잖아요. 그것보다 pH가 떨어지게 되면 다른 양분들의 흡수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질산태 질소가 양분의 흡수 이용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질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토양의 산성화, 질소의 형태별 토양의 산성화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질소의 형태별 토양의 흡착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토양은 정기적인 특성으로 양이온도 가지고 있어요. 양이온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기적인 특성은 음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이온이기 때문에 양이온들이 훨씬 더 많이 흡착이 되죠. 그런데 암모니아태 질소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고요. 질산태 질소 같은 경우는 음이온입니다. 요소태 질소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 물에 녹아서 암모니아태 질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양이온으로 간주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이온인 암모니아태 질소랑 양이온으로 간주해야 되는 요소태 질소는 땅에 흡착돼서 고정이 되고 고추가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질산태 질소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땅에 흡착되지 않는다. 고추가 잘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다. 실제 그래프 보시면 똑같이 이용 가능한 질소의 비율이 100으로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질산태는 이용 가능한 질소의 비율이 조금 유지가 되죠. 많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제 암모니아태 질소랑 요소태 질소는 많이 떨어집니다. 고정되기 때문이죠. 음이온인 토양 입체의 양이온인 암모니아태나 요소태가 고정이 돼서 이용을 잘 할 수가 없다. 이용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토양 쪽만 보지 마시고 양이온 쪽이랑 기랑상조작용도 보실 수 있는데 질산태는 말씀드린 대로 음이온, 암모니아태는 말씀드린 대로 양이온입니다. 고추가 많이 먹어야 하는 양이온들의 종류로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 밀양 요소도 있지만 다량 원소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륨, 칼슘, 마그네슘은 양이온이죠. 1가 양이온, 2가 양이온, 2가 양이온입니다. 이런 양이온들과 암모니아태 질소는 같은 극성이기 때문에요. 서로 경쟁 관계죠. 서로 흡수할 때 경쟁 관계예요. 결국 서로 서로가 흡수를 조금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약적으로는 칼륨 대 칼슘 비율, 칼륨 대 마그네슘 비율, 칼륨 대 칼슘, 마그네슘의 합 비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그 이유 자체가 칼륨, 칼슘, 마그네슘, 암모니아태는 전부 다 양이온이어서 흡수 과정에 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질소가 대부분의 질소가 암모니아태일 때는 고추가 또 많이 먹어야 하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의 흡수 이용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반대로 질소한테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흡수를 서로 도와주는 상조작용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보실 수 있는데요. 칼슘 정도만 살펴보실까요? 암모니아태와 질소한테는 반반 10이 됐을 때 암모니아태가 20, 질소한테가 80일 때 암모니아태가 10, 질소한테가 90일 때 이런 식으로 질소한테 질소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칼슘, 칼륨, 마그네슘의 흡수 가능성도, 흡수율도 더 높아진다는 거죠. 이거는 질소한테 질소의 정기적인 특성에 기인한 거고 질소한테 질소의 정기적인 특성 때문에 양이온들의 상조작용을 한다. 그리고 질소한테 질소의 정기적인 특성 때문에 토양이 잘 고정되지 않고 고추에 잘 흡수가 된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질소의 휘산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되기까지 질소질의 낭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소태질소가 가수분해가 돼서 암모니아태질소가 되고 암모니아태질소가 질산화 과정을 통해서 질산태질소가 되잖아요. 질산태질소는 이제 고추에 흡수가 되는 형태고요. 대부분은 질산태질소에 흡수가 되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요소태질소라든가 암모니아태질소를 뿌렸을 때 제대로 변환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토양에 고정이 되는 거 말씀을 드렸고 변환되는 과정에서 토양에 고정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암모니아가스 휘산이라고 부르고요. 이 암모니아가스가 휘산이 되어지면서 질소질 성분의 낭비뿐만 아니라 작물에 또 데미지를 입히기도 합니다. 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우린 이거를 암모니아가스 장애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휘산되는 양이 꽤 많은데요. 이 휘산되는 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이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휘산되는 양이 좀 많다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추가 대부분 생육이 된 이렇게 약산선 토양이고 우리나라 온대기후니까 온대기후를 기준으로 보시면 한 15% 정도의 요소태질소랑 암모니아태질소가 암모니아가스 휘산의 형태로 15% 정도의 질소가 낭비가 된다는 거죠. 아까 땅에 고정되었던 양이 한 10% 정도 되고요. 가스로 날아가는 양이 한 15% 정도 됩니다. 질소질 비료를 암모니아태나 요소태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토양산성화라든가 양이온의 기량작용이라든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토양에 고정이 되고 공기중으로 날아가는 양 자체가 벌써 25%가 낭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25%가 낭비가 되는 걸 떠나서 토양에 고정이 되면서 염류집적 장애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공기중으로 날아가면서 가스 장애를 입게 되는 거죠. 이것만 보시더라도 질소한테 질소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질소가 휘산되는 실험을 해보면요. 왼쪽 두 개가 질소한테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야라의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국내에서 만들어진 질소한테 질소 제품입니다. 제일 오른쪽은 요소 제품인데요. 이게 지금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인데 질소가 휘산이 되게 되면 노란색 실린더가 파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53시간 정도 후에 얼마나 많은 양이 휘산이 되었나 라고 체크를 해보면 이제 야라사의 두 제품은 검출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육안으로는 색상의 변화를 관측할 수가 없었고요. 이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내에서 제조된 질소한테 질소비로는 조금 적은 양이 휘산이 된 걸 보실 수 있고 요소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양이 계속 휘산이 된 걸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고추의 생육 특성과 질소의 역할 그리고 질소의 형태별로 고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쨌건 저습과 과습 조건일 때 고추의 낙화율이 심해지기 때문에 저습과 과습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량의 물이 관수가 되어야 되고 그 정량의 물을 구하는 공식 기상청 사이트 들어가셔서 ETO 작물의 증발산 개수를 참고하시고 거기에 이제 작물 개수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묘기일 때 영양생장기일 때 생식생장기일 때 말씀을 드려서 그것 좀 활용하셔가지고 정량을 관수하셨으면 좋겠고요. 질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건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그런 질소의 형태가 질산태, 암모니아태, 요소태로 나뉜다. 각각의 특징이 뭐고 어떤 질소가 고추의 생육에 제일 적합할까를 말씀을 드리면서 질산태 질소는 바로 흡수가 되는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질소를 컨트롤하기 쉽고 pH도, 토양의 pH도 산성화시키지 않고 토양이 고정되지도 않고 질소가스가 휘산되지도 않고 뭐 이런 흡수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다른 양이온들의 흡수 효율성도 높여주고 이런 굉장히 좋은 질소다라고까지 해서 질산태 질소가 고추 생육에 굉장히 좋고 실제로 질산태 질소의 비율이 늘어날수록 고추 자체의 건조 중량이 늘어나는 그래프까지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질소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인상과 칼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